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들이 신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단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선교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대교에 빠졌던 이런 옛 틀에 빠졌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현장 전도를 막는 사탄의 망대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저 사람은 안 되고 내 현장은 안 된다는 그러한 모든 사탄의 망대와 그리고 틀린 마인드와 편견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몇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예수님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교의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거죠 이제 전도 성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문제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플랫폼이고 또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올해 우리 예원의 강단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결자 세가족의 예배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배가 바로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훈련받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 바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듯이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자 이런 훈련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지역보고마 237보고마의 영적 월클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빠졌던 사사시대의 후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이 가난을 정복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한계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계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중심의 종교생활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또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지고만 것입니다 그때 죽임당한 군사가 무려 4천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로에 가서 언약계를 가져오게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언약계가 부적이냐 그것을 의지하고 맹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언약계 없어서 졌다라는 거예요 언약계 없어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종교적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면 복이 온다 이런 거예요 무상이죠 한마디로 절에다 아니든 교회다 아니든 똑같은 종교주의입니다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4절엔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계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뭐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게으르다 뭐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이지 않다 육적이다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른다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행실이 나쁜 것은 전혀 말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 없고 제사장의 아들들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이라면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영적 암흑기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지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살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 중심의 종교생활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에게서 전쟁에 패하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언약계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죽어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비나스의 아내도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이갑옷이라고 짓는데 이갑옷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무슨 죄예요 아들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왜 자기 이름이 그 이상한 이름이 되냔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신앙하면 자녀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꼭 응답받아야 되기 위해서 합니까 뭔가 내가 지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합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구구상을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실 거예요 다 흩어버릴 거예요 언약계 빼앗겼듯이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뭘 더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뭐 성공하게 해야 됩니까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닙니까 헌신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창세계 3장 사건 이후로 원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타락된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와 사단과 흑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오직 그리스도 플랫폼 위에 이제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빨리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내가 지금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전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가 좀 안되십니까 자꾸 일이 안됩니까 뭐가 자꾸 문제 어려움이 오고 자꾸 실패가 되고 뭐가 한계가 자꾸 느껴지십니까 부딪히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콜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3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는 참 질문을 잘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제대로 전략을 못 자가지고 패하고 왔느냐 그게 아니고 진다는 잘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까지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임봉과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언약계 가져와라 빨리 언약계 가져와라 지금 한계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패하게 하시나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빨리 깨닫고 이제 나 좀 바라봐라 이제 좀 말씀 좀 잡아봐라 이제 좀 기도 좀 해봐 예배 자리에 나와봐 언제까지 네 힘으로 그렇게 할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의지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말씀 잡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제를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단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서 기도굴에 가보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왜 기도굴을 만들어놨을까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날마다 하는 기도도 물론 좋고 필요하지만 그런 걸 좀 넘어서서 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굴까지 오기 힘드니까 지괴당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지괴당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도구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을 꺾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멜상 7장에 보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말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빨리 언약게 가져와 이러는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희 마음을 향해라 이거잖아요 중심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괴를 바라봤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24시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동기가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동기를 가지면 더 망해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안돼도 좋습니다 내가 병 걸렸습니까 나 오늘 밤에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다 가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동기적 신앙생활 그리고 3, 60일 나 물질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신의 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월클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